홍대 젊은 애들 온다고 해서 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 맘에 들어야 할 텐데. 아이! 신 사장님? 아이! 옥순 씨! 아 반갑습니다. 아 예. 네,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제가 박사장한테 너무 뵙고 싶다고 자리를 한 번 발휘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난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나오기 싫었어요. 예? 아 박사장님 얼굴 보고 나온 거지. 난 진짜 속고 나왔어. 아이 그 저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소개팅이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돼. 아우 참 웃겨 정말.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은 한 번 갔다 왔고 난 처녀고 쇠빙이 어? 아 사장님은 난 결혼 안 한 줄 알고 나왔단 말이야. 나도 좀 멀리서 보는 때랑 좀 다르네. 나도 좀 그런 게 있어. 뭐가요? 뭐 미용사 한다고 들었는데. 탈런트가 왔어. 탈런트가 와버렸네. 나는 또. TV 나왔잖아 옛날에. 아 어디요? 얘네 브래시게 거기 나왔는데 여기 이쁘잖아 해가지고. 어머 나 미쳐 정말. 나 그럼 이거 조금만 앉아있다가 할게요. 여기 앉아 내가 내가 대패놨어. 여자는 찬데 앉으면 안 돼. 여기 앉아 여기. 여기 내가 방구로 대패놨어. 어머 어머. 아 이 사장님 너무 위팅이네 정말. 왜 안 주면 되고. 커피는 내가 살게요. 뭐 드실랑가? 난 그럼 블랙 커피로 마실래. 블랙 커피 내가 살 테니까 걱정하지. 여기 저 커피 좀 살라는데. 내려가서 주문하셔야 돼요. 아 그래? 그 그 블랙 커피 두 잔을 주면 되는데.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블랙 커피. 그러니까 블랙 커피 아메리카노. 아니 미국 얘기 그만하고 블랙 커피 달라고 블랙 커피. 블랙 커피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무거나 까먹은 거. 검은 물. 아이스. 아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아 그럼 주면 돼. 아유 자. 예 드셔 드셔. 예 블랙. 블랙. 난 무슨 주다 말았어. 아이 사장님 이거 드실지 모르시죠? 뭘 몰라. 이게 내가 시킨 건데. 이게 무슨. 아니 무슨. 개미 오줌만큼 주고 이걸. 아. 아우 쓰벌라. 아우 쓰벌라. 이거 뭐야 이게. 아유. 이게 사람 먹을 걸 줘야지. 이런 걸 줬대. 잠깐만. 아이 잠깐만. 이거 있어봐요. 먹지도 못할 걸 왜 시킨 거야. 아이. 아유. 그나저나 이렇게 좀 만나가니까 얼마 좋아. 너 이거 챙겨왔어요? 이게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어. 왜 혼자가 된 거예요? 네 저기 저. 8년 전인가. 아. 아. 먼저 떠났어. 어머. 사별하셨구나. 집 나갔어. 집 나갔어. 어머. 아유. 내가 좀 자유로운 성격인데 그걸 못 버티고. 나는 좀 이렇게 막고 막 갇혀 살고 이런 게 너무 싫거든. 나는 좀 자유로운 성격인데. 응. 먼저 떠나가지고. 집 나가버렸어. 아유. 오래됐지 내가. 정말. 아니 나는 그래도 이제 결혼을 했다 치지만 우리. 네. 저기 옥순 씨는 가끔 이렇게 외로움이 막 사무치고 막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어떻게 버티나. 아유. 나는 지금 딱 좋아요. 네. 좀 외롭다 싶으면 영등포 있지. 명화나이트. 거기 가는 거고. 좀 더 외롭다 하면 내가 이제 등산을 다네요. 아 등산. 한 번씩 갔다 오고 좋아요. 정기 받고 오면 좋아요. 잠깐만. 네? 3년 전인가. 8월 22일 날. 무학산. 어머. 거기 동화관광 타고 간 거. 그 차. 맞는데. 아유. 어떻게 아세요 그걸? 내가 거기 있었잖아. 구석진구 구석대위에. 내가 그때. 마늘집 내가 건넸는데. 그거 안 받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 어머. 아니 얼마나 존재감이 없으면 내가 기억을 못 해. 아유 맞네. 그러니까 내가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유 정말. 아유 내가. 그때 내가 그 노란머리 해가지고 이쁘장 해. 제일 빛났다고 거기서. 그게 다 유부녀였는데 이제 또. 유부녀라고 오히려 속였구만. 거기. 나 새빙이야. 그러니까. 야 그때 근데 내가 접근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랬더니. 박용철이가. 어머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박사장님? 박용철이가. 그 옆에 딱 붙어 있던 게 박용철이라는 놈인데. 카바를 너무 치고 있다니까. 그 양반이. 독점하려고 그 짝을. 카바를 너무 치니까 내가 접근도 하나도 못 했던 거지. 내가. 밀고 들어왔어야지. 아니. 아유 그. 용철이 그 자식 양아치여 양아치. 생긴 것만 좀. 애가 좀 번드러하게 뭐 저 어. 기생오라비처럼 생겼지. 걔 쥐뿔도 없는 양아치여. 걔가 카바를 치니까 내가 걔 접근도 못 했지. 그날. 난 솔직히 말해서 박사장님 별로 맘에 안 들어요. 자기가 먼저 나 꼬시려고 술 먹자 했더니. 지겨먼지 뻗어갖고 가버렸잖아. 치. 내가 뭘 바라는 거야. 용철이 그 자식이 빼빼 말라가지고. 저 힘도 없어. 체력도 없고. 야. 나는 좀 다르지. 내가 이런. 야. 이 초면에 이런 얘기 했잖아. 내가. 나는 체력이. 나는 이제. 아직 30대요. 뭐. 아직 30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맨날 부추 먹고. 부추. 일어나자마자 부추 씹어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장어 먹고. 내가 흑마늘즙을 매일. 두 즙씩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야. 이게 막. 으악.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내가 맨날 자전거에. 으악. 이거 봐. 이게 뭘로 들렸을까. 이게. 이게 내가. 손이 아닌데. 어이구. 어떡하나. 아이고. 뻥치지마. 내가 이제. 남자들은 아는데 내가. 어디야. 저기. 목욕탕 갈 때도. 이제 나 자신 있게 들어가거든. 이게 이게. 내가. 내가. 내가 자전거도 내가 엄청 타잖아. 내가. 자전거도. 일부러 내가 서서 타요. 서서 타. 왜냐면. 전립선이 망가지니까. 전립선이 망가지니까. 서서 이렇게 내가. 장단지가 내가. 내가 한 번 안고. 내가 이런. 앉아도록. 아이고. 빵치지마. 나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뭘 안아. 이 친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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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헉. 우리 지금. 벌써 포옹한 사이요? 아이고. 나 몰라. 벌써 포옹을 한 사이네. 이게 이렇게. 아니 이 오라버니 그냥 선수야 선수. 이렇게 가까워졌네 우리가. 아유 정말 정말. 그래서 우리 뭐 사장님은. 뭐 하시는데요? 나는 옛날에 잘 나갔지. 야 돈을 많이 만졌어 내가. 근데 인형 뽑기 가게를 하나 인수했는데 망했지. 근데 인수하니까 갑자기 안 돼. 그 전에 그렇게 잘 팔리던 게 내가 인수하고 내가. 좋은 기계 다 갔다 했더니 갑자기 망해버리고. 어떤 미친놈이. 이걸 다 뽑아갔어. 다 뽑아갔어? 하루꺼번에 다 뽑아갔다니까. 근데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이게 실력이 너무 좋아. 아유 정말. 뭐 카메라 하나 들고 오더니 다 뽑아갔어. 이거 어떻게 하냐. 아유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데요. 지금 조그맣게 저 코인노래방 하고 있는데. 코인노래방? 좋아 좋은데. 아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왜요? 아유 젊은 것들이 안에서 지지고 빨고 물고. 아유 너무 해대는 거야 이렇게. 아유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건 알겠지만. 안에서 그 아유 물고 빨고 이렇게 문을 열 수도 없고. 이것들이 동전도 안 넣어요. 밖에서 헛기침을 엄청 하는데도 들리지도 않나봐. 집중해서. 헛기침을 계속 하다보니까. 내가 완전히 목이 갔어요. 내가 용각선 먹어 내가 요즘. 그게 뭔 말이야. 목이 갔어. 아니 헛기침을 해서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 나올 때는 또 아무것도 안 한 척. 힝힝힝 이렇게 나온다니까. 네 입술이 이미 안 젤리나 졸려. 아유. 이렇게. 이렇게 불어가지고. 안 젤리나 졸리 좀 하고 나온다니까. 아유. 이런 얘기 들어도 난 근데. 기분이 썩 좋진 않다. 슬퍼. 왜 슬퍼니까? 아유 나도 누군가 쭉쭉 빨아줬으면 좋겠어. 아유. 우리 옥순이가. 기다려봐. 잠깐만. 내 알바한테 전화 한 번 받게. 여보세요 김구나. 8번방 비워놔라. 어머나. 8번방 비워놔. 들어가니까. 어 거기 구석창에 잘 안 보이는 방 있지. 8번방 비워놔. 아유 들어갈거야. 아유 왜 그래요. 남사스럽게. 부끄러워. 뭘 부끄러운 거 같고. 아유 난 근데 이런 거 좋아. 아유. 나 이런 거 좋아해. 아니 사장님 보면은 진짜 개그맨 같아. 난 너무 웃겨. 내가 개그맨 소리 많이 들었거든. 아 진짜요? 주병진이 알아 주병진이. 어 예예. 주병진이한테 내가 인정받은 남자지. 주병진이가 이제 그때 와이프의 사촌 오빠의 동생의 여자친구가 아는 사람의 오빠가 주병진이었거든. 그때 내가 친해져가지고 말 한 번 섞었으니까 빵 터졌어. 주병진이가. 주병진이가. 아이 이 오빠 진짜 재밌다. 아이고 재밌겠네. 뭐 재밌어. 오라버니. 오라버니 오라버니. 왜 불러 꼬맹이. 뭐야. 꼬맹이. 우리 꼬맹이. 우리 집에 가서 뭐 라면이라도 자시고 가실래요? 내가 좀 실망스럽네. 네? 조금 실망이야. 아니 왜요? 내가 고장 라면 같은 거 대접받을 그런 사람인가? 나를 좀 이렇게 띄엄 좀 보내. 왜 그래 사장설리 드는 사람이 내 라면 먹자는 게 뭡니까? 에휴.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놀자. 왜 또 갑자기 반말을 하고 그러지? 야 이거 좀 새롭네. 이건 좀 설레네. 야 갑자기 반말. 그래 놀자 우리.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내가 연하한테 갑자기 반말을 들으니까. 이것도 되게 설레네. 뭐 하고 놓을까? 우리 꼬맹이. 아휴 이 오빠 정말. 아휴 됐어요 그냥. 이 라면 얘기 하지 말고. 라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면 말고 저희 어? 물메기탕 먹었어. 물메기탕? 물메기탕 먹으러 가자. 내가 진짜 진짜 맛있어. 물메기탕이 천상의 맛일 거야. 한번 먹어보고. 그것도 정력해도 조금. 물메기 한 번 갔다 오자. 아 나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오고. 가세요. 아 갔다 올게요. 라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 여기가 이제 홍대. 그 짝 카풀. 카풀인가? 물메기탕 혹시. 잘 몰라. 어. 물메기탕 없어요? 잘 몰라. 아. 아 홍대에 웬만한 거 다 있다고 했는데 물메기탕이 없어. 물메기탕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휴. 입술에 또 뭘 칠했네? 아이 몰라. 커피 내가 샀으니까. 술은 내가 살 텐데. 네. 이제 밥 내기 한번 합시다. 밥 내기요? 내가 여기 젊은이들 동네 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게임을 하나. 내가 재밌는 거 하나 해왔거든. 손범수 게임인가? 이거 있어. 몰라 나. 접는 거야? 응응응. 접. 다 접으면 술래? 알았어. 이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나는. 어. 다리가 3개다. 접어. 뭐? 이렇게. 나는 3개지. 나는 유명한 3개야. 아이 그만해요. 정말 난산스러워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지 재밌지. 재밌네. 그럼 나예요? 응응. 나는. 길게 한다 접어. 어머나. 어머. 어머. 어머나. 보기야 가운데서 끌어. 야. 어이구야. 아유 정말. 나는. 어. 오늘도 가능하다. 아유 몰라 난 정말. 내가 술래. 왜 내가 술래지? 아니 오빠가 싸 그러면. 알았어. 내가 사면 그거 사지. 응. 다 싸. 물메기탕 한번 먹으러 가자니까. 아이. 오빠 그냥 물메기탕 먹지 말고. 이렇게 마음도 맞는데 그냥. 우리집에서 라면 먹고 가. 자국이 라면 같은 사람. 자국이 라면 같은 사람. 라면 안 먹는다니까.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라면을 절대 안 먹는 사람이야. 이게 나를 그. 좋게 봤는데 왜 그럴까. 아니. 아니 여기 어때라도. 뭐 여기 어때라는. 별로야 홍대 솔직히. 아니 그게 아니라. 물메기 먹으러 가자니까. 아니 눈치를 줘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뭐가 빨리 물메기탕. 아니. 아니. 너무 못 알아들었지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눈치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했지 정말. 아니 뭔 소리야 자꾸. 가정있게. 아 쥐어먹으라고. 아이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